마스터! 정말이야? 연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어제보다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이다. 하지만 나는 안심할 수 없어서 손을 뻗어 연호의 이마를 짚었다. 갑자기 다가오는 손해도 연호는 몸을 빼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손에 닿는 온기는 어제와 같은 열기는 품고 있지 않다. 다행이다. 열이 내렸다. 다시는 그렇게 비오는 데 서있지 마. 걱정했잖아. 네. 죄송해요. 아 이것도 처음에 읽을 때는 많이 어색해. 그래도 기뻤어요. 마스터가 날 데리러 와줬잖아요. 기쁘다니. 순간 연호의 모습 뒤로 어제 보았던 연호의 상처 자국이 떠올랐다. 내 마음에 그 상처가 옮어온 것이 맞는 것 같다. 연호의 상처를 떠올리자 내 마음도 욱신거리며 아파한다. 그건 당연한 거야.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어. 네. 연호가 작게 웃어갔다. 그리고 다 들었어요. 뭐였지? 아 아무것도 안 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오늘은 그냥 계란이에요. 토끼 모양에 슬슬 질리셨을 것 같아서요. 어제 그렇게 투덜투덜 거린 게 다 얘가 들었나? 안녕하세요. 연호가 말을 흐리더니 화제를 돌렸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내 팔을 잡아 끌 줄 알았는데 그저 웃으며 서 있다. 어쩐지 요 며칠 사이에 이상했던 기운이 한꺼풀 벗겨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어? 앞으로 저 노력할게요. 마스터가 옆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될게요. 오... 뭐지? 연호의 양볼이 붉게 물들었다. 마스터가 절 생각해주시는 건 좋지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걸... 어제 깨달았어요. 우리 연호가 이제 철이 든 건가? 아... 그 대신에 마스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호가 어른스럽게 말했다. 하룻밤 사이에 연호가 다섯 살은 더 먹은 것 같다. 일단 식사하러 오세요. 먼저 가 있을게요. 아, 그리고... 약간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 버스는 계속 같이 탈 거예요. 갑자기 어른스럽게 변하긴 했어도 늘 나를 위해 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연호를 따라 나도 미소 지었다. 어쩐지 연호에게도 나에게도 조금의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다. 기분 좋은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어린 나. 으아, 내 거 버리지 마. 어린 내가 때를 쓰고 있다. 얘가 정말? 이것 좀 봐. 이렇게나 낡고 더러워졌잖아. 응? 엄마가 새 걸로 사줄 테니까 이건 버리자. 싫어. 나는 이게 좋단 말이야. 맞다. 이번에 TV에 새로 나온 거 봤지. 그거 사줄 테니까 그만 또 가자. 싫어. 난 이게 좋아. 와우, 얘가 또 때를 쓰네. 이거 너무 낡아서 보기에도 흉하고 털도 날려서 건강에 안 좋은데. 그러지 말고 이번 주말에 아빠랑 엄마랑 장난감 가게 가자.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그러니까 이건 버리자. 뭔데 자꾸 버리래? 싫어. 새 거는 다르단 말이야. 새 거는 다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새 거가 더 나은 거야. 아니에요. 헝거도 거기 다 추억이 담겨있기 때문에 다를 나요. 어머니. 싫어. 내 거 버리지 마. 빨리 어린 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알았다. 안 버릴게. 엄마가 졌다. 이곳이면 누가 꼽겠니? 대신 이건 먼지는 아니니까 저기 상자 안에 넣어도 아무데나 두면 엄마가 몰래 버려버릴 거야. 알았지? 자, 여기. 안 돼요. 아, 다른 애들은 너무 금방 질려서 탈이라던데 넌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거니? 욕심이 많은 거니? 엄마가 핀잔에 주었지만 나는 못 들은 척했다. 그저 품 안에 있는 인형들을 꼭 껴안을 뿐이었다. 계속 함께 있자. 함께 있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절대 버리지 않을게. 연호야, 이것 봐봐. 병아리 모양 빵이야. 귀엽지? 네 생각이 나서 사왔어. 먹을래? 얘도 근데 마음이 너무 예쁘다. 저런 말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네 생각나서 사왔다, 이렇게. 대단히 착한 학생이다. 여자애가 연호에게 노란색 병아리가 그려진 봉지를 내밀었다. 아, 아니요. 괜찮아요. 오? 오? 연호가 단칼에 거절했다. 예전에는 거절의 말도 없이 무시하더니 그래도 요즘은 확실히 거절의 의사 표현을 한다. 연호야. 좀 서운하긴 하겠다, 그래도. 먹을 거냐고 묻긴 했지만 꼭 먹어주길 바랬던 여학생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다. 연호 요새 좀 이상하지 않아? 예전엔 그렇게 귀여웠는데. 흠, 그러게. 마치 아이스프린스 같아. 여학생들이 수근거렸다. 비가 오던 날 한바탕 소란이 있고 나서 연호는 놀라울 정도로 변했다. 아이들이 수근됐듯이 예전처럼 사랑스러운 표정을 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일은 사라졌다. 병아리. 동시에 더 이상은 예전처럼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난처해야 할 필요도 없어졌다. 나한테만 잘해주는 건가? 음, 기분이 좋군. 하지만 나에게만큼은 예전 그대로 상냥하고 따뜻한 태도를 보여준다. 아니, 연호는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나를 배려해주는 것 같다. 사랑스러운 미소도 자주 보여준다. 와, 진짜 아이스 왕자 미니어차네. 나야 병아리를 독차지할 수 있어 좋지만 쟤들이 좀 불쌍하긴 하다야. 내가 보기엔 네가 독차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소유와 신비가 연호와 나를 빠니 바라본다. 희한하게도 연호는 내 친구들에게는 친절히 대해줬다. 신비가 멀찍이 떨어져서 의기소침해져 있는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병아리빵 맛있다는데... 아, 그럼 받아서 드릴 걸 그랬네요. 오, 친구들한테도 잘해주고. 아니지, 아니지. 그게 오히려 충격이 더 클걸? 너 먹으라고 준 건데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면 진짜 웃지도 몰라. 그거는 마저 하면 안 돼. 해서는 안 된단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선물을 받으면 몰래 넘기라는 말은 빼놓지 않았다. 정말 소위답다. 그때 갑자기 교실문이 열리고 처음 보는 여학생이 고개를 내밀었다. 저기... 여기에... 연호라는 학생 있나요? 누구지? 처음 보는 여학생이었다. 처음 보는 학생이 교실에 들어오자 우리의 시선이 그리로 쏠렸다. 연호야, 누가 널 찾는데? 뭐지? 오, 그리고 잠시 후 연호가 여자아이와 짧게 대화를 나눈 후 돌아왔다. 무슨 일이야?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 아무것도 아니긴. 꽤 오래 이야기하던데. 무슨 일이야? 제 다른 말을 맞지? 혹시... 고백? 진짜 고백인가? 뭐, 뭐? 아, 아니에요. 내가 놀라서 소리치자 연호가 더 큰 소리로 부정했다. 아니면 아닌 거지. 왜 흥분하실까? 소위가 의심해 눈초리를 거두지 않자 연호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다 마지못해 말을 꺼냈다. 그게... 뭐야, 궁금. 궁금. 그리고 한참 후 미스터리 연구부 연호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동아리에 관한 내용이었다. 오! 병아리 배짱이 꽤 늘었는데 너한테도 말 안한 거야? 아, 거기 가입을 한 건가? 오... 한동안은 정말 세세한 일까지 내게 보고하더니 이제 조금 자리를 잡은 것일까? 요즘들어 연호 스스로 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게... 가입한 건 아니고 이번에 축제 때 타로카드 점집을 하는데 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너 타로카드도 할 줄 알아? 아뇨,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지? 근데 왜? 선무당이 사람 잡는 수가 있어. 신비가 음산하게 중얼거렸다. 신비의 말이 맞다. 타로카드를 해본 적도 없는 아이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건 좀 이상하다. 그게 사실... 지난주에 복도를 지나다가 한 여학생 뒤에 웬 할아버지께서 따라다니시는 걸 봐서 할아버지께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뭐야? 영혼을 보는 건가?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놀라면서 저한테 고마워했어요. 늘 따라다니던 걸 떼어내줬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학생이 미스터리 연구부 부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입부 권유를 받고 있어요. 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계속 거절했더니 최소한 축제라도 도와달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어... 할아버지라는 말에 무언가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잊고 있었다. 연우에게는 신비한 신기한 능력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동물이나 영혼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 말이다. 예전에 있었던 고양이 사건이 생각났다. 할아버지? 그게 다 뭐야? 어... 글쎄... 소희가 무슨 소리냐며 다시 물었지만 나는 다 알면서도 시치미를 뗐다. 그래서 넌 뭐라고 있어? 할 거야? 전부는... 전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요. 당연히 거절했죠. 왜? 축제일을 하게 되면 바빠지잖아요. 그러면 만나기 힘들어지잖아요. 누구와 만났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괜히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쉽다. 약간 주인공도 약간 좀 그 부구부구하네. 음... 병아리가 타로 카드로 점을 보는 모습을 못 보다니 정말 아쉬워서 왠지 어울릴 것 같아. 아 근데 맞아요. 레드가 그 평이 좋더라고. 연호가 후드를 쓴 채로 타로 카드를 섞는 모습에 상상해본다. 낮은 목소리로 오늘 당신의 운세는 이라고 대답하는 연호가 그려졌다. 나도 보고 싶긴 하다. 그러게 궁금하긴 하다. 보고 싶으세요? 아니 또 내가 보고 싶다고 꼭 해야되는 건 아니란다. 제가 점을 치는 모습이요. 보고 싶으시다면 저 해볼게요.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좀 궁금하긴 한데 그뿐이야. 조금이라도 원하신다면 할래요. 연호가 강한 일지로 말했다. 신비와 소희가 우리 둘을 쳐다본다. 가끔 이게 진지한 얼굴을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때를 쓸 때보다 더 거절하기 힘들다. 에이 너무 진지해질 필요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병아리는 이해를 위해서라면 달도 따다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잘 알았어. 자 그럼 더 고민할 것도 없이 병아리는 미스터리 연구부에서 타로 카드점을 봐주는 걸로 결정된 거지? 응? 방금 병아리가 말했잖아. 하겠다고 말이야. 네. 왠지 내가 억지로 시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조금 찔리는 마음이 들어 연호를 바라보자 연호는 두 주먹을 불끈 지었다. 괜찮아요. 저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꼭 보러 오세요. 알았어요. 꼭 보러 갈게요. 연호는 다시 평소와 같이 밝게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으려나? 나는 이왕 이렇게 된 일이니 연호를 응원하기로 했다. 현관문을 열자 온통 깜깜한 실내가 눈에 들어왔다. 아무도 안 왔나 보네. 제가 불을 켤게요. 연호가 어두운 거실로 달려가서 불을 켰다. 다들 바쁘구나. 테인은 카페에 있을 테고 레드는 연극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란스는 학생회 회의가 있나? 연호가 손가락을 접어가며 아이들의 스케줄을 읊어주었다. 아이들 모두 아카데미 일이며 아르바이트 일로 바쁜 모양이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요즘은 유리도 거의 매일 기가가 늦는다. 집이 조용하네 넓은 집안에 내 목소리가 울렸다. 아이들이 다 있었다면 하나씩 거실로 나와 금방 소란스러워 졌을 텐데 오늘은 아니다. 나는 소파에 누워 거실을 둘러보고 보았다. 휑한 거실이 눈에 들어오자 외로움이 밀려왔다. 혼자 살 때에는 이런 느낌이 너무 익숙해서 새삼 느낄 새도 없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이런 적막감을 느끼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다. 마스터 뭐 하세요? 어느새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연호가 내 옆에 앉았다. 그냥 이 집이 원래 이렇게 조용했나 싶어서 말이야. 쓸쓸해요? 응? 연호가 내 말을 듣더니 불쑥 물었다. 쓸쓸하냐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가? 이런 게 쓸쓸한 건가? 저런은 안 되는 건가요? 내 생각을 비집고 연호가 조금 우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음... 그게 무슨 말이야? 얘는 뭐... 뭐 그렇게 맨날 물어... 어? 뭐라고? 음...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자꾸 물어보네. 란드, 란스, 유리, 테이... 모두가 다 있는 편이 좋으세요? 어... 연호가 또 금방이라도 어두운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매일같이 시끄럽게... 시끄럽던 집이 오늘따라 주용하길래... 내 말에도 연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안 돼! 흑화하지 마! 연호야! 연호, 네가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 마스터... 다만 집이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 외로움을 느꼈을 뿐이야. 연호가 나를 바라본다. 루비처럼 반짝이는 붉은 눈이 그게 정말이냐고 재차 물어오는 것 같다. 나는 연호에게 가까스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스터가 외롭지 않도록 더 노력할게요! 아니... 그... 그럴 필요 없어.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연호는 아까 아카데미에서처럼 또 혼자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연호를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음... 비를 잔뜩 맞고 많이 아팠던 다음날 아침 연호가 말했었다. 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아직도 불안해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연호의 불안함을 달랠 수 있을까? 내 속 이야기를 해볼까? 사겨라! 짝! 사겨라! 그러면 연호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있지, 연호야? 외로우냐고 물어서 말인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정말로 외로웠던 적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아. 정말 외로웠던 시간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부터 이 아이들이 사람이 되기 이전까지 였던 것 같다. 그것은 고작 몇 년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의 나는 외롭지 않았다. 부모님이 그립기는 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은 행복했다. 마스터, 무슨 생각해요? 연호가 멍하니 생각에 잠긴 나를 바라본다. 아, 그런가? 더 불안한가? 아,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네. 아, 마스터의 할아버지요? 음... 연호가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눈에 반짝 떴다. 마스터의 할아버지는 지금 이 집에 없어요. 그렇구나. 아마 그 영혼은 따뜻한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정말? 여기 안 계시다고? 네. 그렇구나. 할아버지와 대화해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하지만 좋은 곳으로 가셨다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나는 아쉬운 마음과 함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스터 할아버지는 마스터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인 거죠? 음... 가족이니까. 가족이요? 음... 그렇구나... 연호가 말을 흐렸다. 연호는 잠시 혼자서 고개를 끄덕였다. 또 우울한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 걱정이 되었지만 연호는 곧 다시 웃어주었다. 씻어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난 연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어 뭐야? 마침 휴대폰이 울렸다. 어? 여보세요? 국제전화번호 부모님이겠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딸? 어 엄마? 잘 지내고 있어? 아주 행복하지요. 하하하 네 덕분에요.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항상 하는 안부전하지. 바쁘실 텐데. 너는 항상 그 소리니? 있잖아. 원래 이번 일 끝나면 돌아간다고 했던 거 있지. 그런데 미안하다.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다. 날씨! 엄마는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는 사과를 했다. 그러고 보니 몇 달 전엔가 그런 비슷한 말을 하신 것 같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라며 곧 나를 보러 오신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제 보니 또 다른 일이 생기신 모양이다. 흐흐흐 아 알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 열심히 하세요. 조금 섭섭한 마음도 들었지만 일부러 덤덤하게 말했다. 부모님의 일이 바빠 자주 뵙지는 못하는 것은 어릴 적부터 익숙한 일이다. 미안해. 전 진짜 괜찮아요. 그러면 엄마가 뭐지?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 부모님 되게 바쁘시네. 아 엄마 바쁜가봐요. 어 미안하다. 엄마가 자주 전화할게. 이만 가봐야겠다. 전화기 너머로 급하게 엄마를 찾는 소리가 들린다. 일이 생각보다도 더 바쁘신 모양이다. 네 아빠한테도 안부도 전해주세요. 알았어. 그럼 잘 있어. 네. 엄마와의 통화가 끝났다. 액정에 뜨는 통화 시간은 불과 1분여 남짓이다. 여기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부모님과의 통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몇 달 만에 통화인데도 딱히 살가운 대화나 잡담은 하지 않는다. 역시 이번에도 못 오시는구나. 항상 바쁘신 두 분이다. 이렇게 약속이 취소되는 게 처음 일도 아니다. 아휴 이번에도 그럼 연말까지 못 오시겠지? 차라리 다행이지 뭐. 지금 우리 집이 보여드릴 만한 상황도 아니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자.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보려고 했다. 어? 아... 마스터 들어가도 돼요? 연호다. 어? 음... 무슨 일이야? 연호가 얼굴을 빼꼼히 드리민다.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요.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모르는 문제? 조금 있으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려고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휴 장하다 연호. 아휴 우리 연호 참 장해. 연호가 한 손에 들고 있는 건 생물 교과서다. 아 시험이지 참. 연호는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내 말에 연호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란스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마스터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한 성적을 내고 싶어요. 안 그래도 아카데미에서의 태도 때문에 연호는 란스 주니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공부까지 정말 공부까지 잘하게 되면 정말 란스 판박이가 될 것 같다. 그나저나 나에게 물어봐도 괜찮을까? 나는 거의 소위 수준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지. 그래도 자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기특하다. 훌륭한 마음가짐이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기쁜 일이지. 이리 와. 같이 풀자. 오, 좋아. 침대 위에 자리를 편 마당이라 그냥 있기로 했다. 오, 그렇군. 우와, 귀여워. 우리 둘은 책을 펼쳐놓고 공군을 잊은 채로 뒹굴거리며 장난을 쳤다. 연호도 웃고 나도 웃었다. 꼭 우리 둘만의 세계 안에 있는 기분이었다. 드디어 시험 당일이 닥쳐왔다. 하, 떨린다. 소위야. 너 공부 많이 했? 뭐지? 소위가 사지를 축 늘어뜨린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자세히 보니 동공도 풀려있다. 흡사 좀비 같은 모습이다. 소, 소위야? 내버려둬.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만의 방법이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마음을 다스려? 다가오는 불행에 맞서려면 저렇게 해야 한대. 영혼을 해방시킨다나 뭐라나 그렇구나. 둘러보니 반 아이들은 모두 한 글자라도 더 보려고 책을 펴놓고 있다. 모든 걸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소위의 말을 무시했다. 빨리 이 시련이 끝나길 어? 휴대폰 꺼야죠? 시험 잘 보세요, 마스터. 바로 옆에 앉아있으면서도 메시지를 보낸 것이 귀엽다. 나도 바로 답변을 보냈다. 와, 드디어 처음 답변! 이 마스터 이렇게까지 연호가 문자를 보냈는데 난생 처음입니다. 너도 화이팅! 그럼 시험을 시작하겠다. 전부 보던 교과서는 가방 안으로 넣어. 자, 그럼 공부한 성과를 내보실까? 에? 진짜 문제를 내는 겁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양자역학 이론이다. 아! 아유! 여주인공에게 유리개선... 아잉폰이다. 연호 옆자리 주인공 자리다. 네임리스 젤리츠... 아니죠, 체리츠입니다. X 레드와 란스는 같은 방. 네임리스는 같은 중복 문제가 많네. 양배추... 아니야. 레즈는 테일의 보스... 아니야.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 아, 빛불이야! 하나 틀렸는데? 아니... 억울하군. 연호의 이기장 3를 발견했습니다. 그 회고록이 나오면 내가 한 거는 사줄게. 절판되기 전에 말이야. 깜짝 놀랐네. 시험 끝! 그래, 반줄 말고 딴 데 가자, 얘들아. 넌 어제도 배 터지게 먹었잖아. 그 카페 지겨워. 오, 미안. 오늘은 안 돼. 할 일이 있어. 뭐? 배신자. 나 빼고 어디 가려고! 어디 가는 건 아니고 집에 밀린 빨래를 오늘다 하려고 하거든. 시험이다, 뭐다 해서 요즘 통 집안일을 하지 못했다. 나 진짜 깜짝 놀랐네요. 그동안 손이 많이 가는 집안일은 전부 테이와 연호가 해주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일을 미루곤 했는데 오늘은 변명하지 말고 집안일을 착실히 해야겠다. 알았어, 독립소녀. 대신 나중에 나랑 놀아줘야 돼. 꼭이다! 아이고, 미안. 신비야. 소유와 신비가 나가자 연호가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 옆자리를 꿰찬다. 시험은 어떠셨어요? 어, 나 좀 잘 봤지? 너는? 잘 모르겠어요. 연호가 배시시 웃었다. 피곤하실 텐데 빨리 가서 쉬어요. 연호가 다른 아이들은 듣지 못할 정도로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긴장이 풀리니 서서히 피로가 밀려온다. 오, 레드... 너희도 이제 가는 거야? 오늘은 운이 좋은데? 같이 가자! 어... 연호야, 그래도 될까? 주변에 들리겠어. 아니나 다를까 몇몇 아이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 안 그래도 유명인사인데 소리까지 치며 달려오니 시선이 모이는 것도 당연하다. 아이고 뭐였어? 같이 가는 건 좀... 그래요, 선배... 주위의 눈치를 보며 레드에게 존댓말로 대꾸했다. 레드의 얼굴에 왜? 라고 쓰여있는 것 같다. 안녕? 지금 가는 거야? 아, 네. 태... 태이 선배 안녕하세요. 둘이서 어디 가? 태이가 연호와 내가 딱 붙어있는 걸 가리키며 말한다. 나는 연호에게서 재빨리 떨어졌다. 아니, 그럴 필요가 있을까? 자, 다들 똑똑히 보세요. 따로 각자의 집에 가겠죠. 하하 하하하 내가 조금 큰 소리로 말하자 달라붙던 시선들이 조금 떨어져 나간 것 같다. 그래. 그런데 모처럼 시험도 끝났는데 바로 집에 가는 거야? 어디 놀다 안 가고? 아, 원래 무조건 놀아야죠. 놀아야 돼. 집안일이 밀려서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많고 시험 때문에 통신경을 못 썼더니 할 일이 많네요. 태이 선배는요? 생각해보니 오늘은 태이도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이었던 것 같다. 시험이라고 특별히 휴가? 응, 원래는 놀러 갈 계획이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나도 그냥 집에 가야겠다. 네? 집에 아기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그 녀석이 그릇이며 옷들을 전부 망쳐놓을 것 같거든. 어, 뭐지? 뭐라는 거야? 돌려 말하긴 했지만 분명히 저 아기 고양이라는 건 나를 말하는 것 같다. 아, 내 손! 그런데 망쳐놓을 것 같다니 혼자 사는 동안에는 집안일을 대충 해도 그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엄마 같은 태이에게 잔소리를 듣게 되었다. 내 집안일이 서툴다고 놀리는 태이는 아주 즐거워 보인다. 오늘은 집에 가서 고양이를 돌봐야겠어. 아, 그만해. 일절만 하라고. 그만하라고. 반면 레드의 얼굴에는 물음표가 하나 늘었다. 아, 얘는 뭐 파악을 못해. 얘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왜 난 너랑 같이 사는데 난 고양이를 한번도 눈치 없이 묻는 레드의 머리를 향해 무언가가 날아왔다. 뭐지? 란스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여기서 다들 뭐 하시는 거죠?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비켜주세요. 너 지금 뭘 던지... 허! 레드의 머리를 맞고 바닥에 떨어진 것은 란스의 실내와 주머니였다 란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주워 속을 비웠다 앞주머니에는 두꺼운 참고서가 들어있었다 요즘은 슬리퍼로는 성이 안차나 보다 무서워 무거워서 던져버렸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되지만 란스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거짓말 하지마 인마 참고서 넣어놓은 것도 일부러 그런거지 아 맞아 오늘 유리한테 문자 왔었는데 시험 끝난 기념으로 다같이 집에서 맛있는거 먹자고 하더라 치킨이 어떻겠냐고 묻던데 오 치킨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꽤 많았지만 제대로 들은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다같이 집에서 라고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어떡하니 일단 좀 집애들 가 얘들아 저기 집에 안 가실거에요? 그래 연우야 너가 맞는 말 했어 좀 가자 얘들아 가야지 그럼 선배들 그리고 란스 안녕 잘가 그래 잘가 어? 저 녀석 어디가? 너는 좀 조용히 해 조용히 좀 하라고 끝까지 눈치 없게 구는 레드를 제외한 모두와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떴다 컬 나는 잘가란 인사가 아니라 좀 이따 보자는 인사지만 말이다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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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